안녕하세요 돈이 존나 들었어요 이게 맞는 거냐고 부자 갔다 부자 와 많이 출세했다 끼려 뒤에 끼려 뒤에 아 빨리 봉지 마세요 준비 다 됐나요? 우리 아이들 인사하러 밥 먹기 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랑 뚝뚝해 너무 사랑받은 애들이 퀄리 하는 게 아니 애들이 싸우지도 않아요 여행도 있고 다 사랑받게 다 다가가고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 아니 너무 힐링돼 여기 누가 비집고 들어와요 아니 누가 유기견이라 그래 사랑받은 친구들이지 우와 근데 집이 넓다 아 여기가 선생님 주무시는 공간이야 그리고 여기 밑에 애들이 방이 있다 아 귀여워 몇 마리 있으면 어때 안녕 이거 옷은 뭐예요? 선생님 옷이구나 우리 옷을 입을 때가 서랍 아 넣을 때가 선생님 서랍이야 옷 서랍 여기 여기 그 고윤희 해수하게 되시면서 아이들한테 공간을 다 양보하셔야죠 이것도 바꿔주신다 밥 먹으러 가자 와 밥을 준비해주세요 밥 먹으러 가자 난 식울만 먹어야지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어떡해 우와 우와 오리고기예요 오리고기야 오늘 저희가 물을 깨끗이 닦고 목욕할 친구들이 깨끗이 닦고 그다음에 사료 저거 나르고 오늘 가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도 있어 진짜 맛있다 이렇게 구석에서 나 쟤 너무 귀엽지 않아? 아 닮은 게 너무 귀여워 눈 약간 콩알 어? 이 한 마리 더 있어 가운데 코만 나왔어 코만 나왔다고 코만 나왔다고 코만 나왔다고 쟤 70개 아니 심지어 황구였네 아니 난 왜 어떻게 알았냐면 다리 색깔이 황구인 거야 다리색이 황구여가지고 왜 제가 다리색이 황구였는데 한 마리 더 있던 거야 미치겠다 어이 귀여워 우리 나오니까 얼굴 나왔어 어이구 안 안아줬어 아 안아달라고 그러는 거구나 안아달라고 안아주세요 아이고 하수구에 버려졌었대요? 네 하수구에 버려져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아는 친구가? 응 그러니까 지금 뒷다리가 폭탄 수술을 했어 했는데 100% 못거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저 친구들 있잖아요 저기 테나리 아 쟤는 자매예요? 네 세 마리가 다? 네 쟤는 자매래 오빠 형제 자매일 것 같다 했잖아요 개농장에서 왔대 개농장 그리고 형제 와가지고 그 뜬장이라고 하지 뜬장 나 혼자 있으면은 어쩌다 데리고 놀고 일을 하는데 낯선 사람 왔다카만 나한테 저렇게 해가 아니었는데 어 사람한테 받은 상처라 그거는 그니까 이 친구가 이제 다리 하나가 없이 묶여있던 친구 잘 뛰어다닌다 근데 진짜 날렵하고 이쁘다 몸이 어머 얘네도 얘네는 누구예요? 얘네도 우리는 또 산에 그려져가지고 여자아이라서 누가 제보로 왔어요 응 포획 불렀구나 포획터를 내가 가서 내가 데려왔는데 여자애 근데 저 밑에 있는 애는 손에 좀 오는데 우애는 손에 가는데 절대 안 와요? 네 손이 이리 와 혼자 우리 때문에 안 오나 보다 이리 와 네 이것도 사람이 없으면 나와요 낯선 사람은 오면 안 나와 뭐 총 몇 마리예요? 그건 전체에 1,2,1,7,7마리 거의 몇 마리 정도 되는구나 자 그러면 목욕할 친구 골라주시면 목욕팀 가겠습니다 목욕팀 자 가자 너 당첨인가요 어떡하냐 아이 시원해 목욕을 너무 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? 바이오씨야? 이쪽으로 한번 봐봐 옳지! 아이쿠다! 아이고 잘했어! 아이고 개운해요 다했어요. 비 한번 다 볼게요 만들어봐요 자아 이걸 불쌍할 때가 없는데 멍댕이 뽀뽀한다고? 멍댕이 뽀뽀한다고? 눈썹을 물어봐 아이고 아이고 발림아 또 목욕하고 싶어? 아 너무 사랑스러운 거 아니야? 똥은 똥은 뭘로 걷어야 하거든요? 수분으로 수분으로 오케이 이거 담을 거 하나만 주나 똥 담을 거 수분이 가지고 아 그래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여도 여도 그리고 아까 이거 대걸레로 쓱쓱 닦으면 되나요? 저 위에 휴지 있네 옷도 다 포함을 해주시나봐요 아이고 감사하다 다들 제일 하면서 필요한 게 뭐였어요? 여기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필요한 거 용비가 제일 필요한 거 아 약간 후원 이런 수기 맞죠? 그래 사료 아 사료 사료 후원을 받는다면 어떤 방법을 받을 수 있어요? 인스타에 올려줘야죠 인스타 밑에 댓글 고정 댓글에 올려드릴 테니까 만약에 사료 후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꼭 인스타를 통해가지고 DM을 주시면 되는 거죠? 연락처로 타고 연락처 아 이런 거 있으니까 똘이네 인스타로 방만 닦고 나가는데 궁금하지마 이런 친구들은 너무 경계를 하기 때문에 멀리 인사 가가지고 아이들 이쁘다고 만져보고 싶다고 좀 피하는 친구들 만지지 마세요 저 친구들은 안 맞는 게 오히려 더 관심이구나 양은 운명은 양은 운명이 이동한 당황 양은 운명이 미니 미안해 눈에 쫓기는 게 아니라 한 번 닦을게 진짜 미안해 형님 너 민폐 아니에요? 내가 민폐인가 이거? 내가 민폐인가? 약간 그런 거 아냐 엄마들이 비껴? 참 섬서하게 빨리 비켜! 다 나와! 얼른! 이런 느낌인가? 몇 마리를 쫓아내신 거예요 지금? 빠졌어. 여기 한 번 닦았어요, 선생님. 저 복도 한 번 닦아주쇼. 아하 진짜... 가라구요. 나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니. 가라니까 알겠으니까 여기다 해. 여기, 여기가 해. 여기, 여기, 여기. 이 여자 안 이뻐? 침 빌려드려요? 안 이뻐? 에이, 귀여워. 자, 오늘의 후원 물품은 사르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이들 맛있게 먹길 바라면서 간식 쪽으로 이동할까요, 같이? 이게 치코옵게 팀이 브리즈테일 여기서 간식을 또 후원을 해주셨대요. 치코옵게 팀이 또 간식을 받아왔어, 이렇게. 이런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. 어때요? 좋죠? 감사합니다. 이게 치즈를 애들이 진짜 좋아해. 조그마니까. 조그맣게 안 그래도 이렇게 주신다니까. 이런 조그만 간식. 이거는 사장님이 하나씩 짜주면 되겠다, 나중에. 이거 짜주는 거 따로 넣고. 이거 우리 애들 나눠줄게요. 야, 니 몸무게를 생각해가지고 봐봐. 어머, 이거. 아, 너무 심한 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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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아니, 이게 그리고 이 치즈를 애들이 좋아해.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아, 못 찍어, 못 찍어. 아, 마당에 뿌려줘도 돼? 아, 근데. 보통은 그렇게 하면은. 너네 싸우지 말고 먹었지? 기다려. 기다려. 아, 왜 이렇게 해? 다시 더 흘렸어, 너네. 자. 너 일로 와. 자. 얍. 얍. 이거 그냥 억지로 넣어버려. 너 누구만 먹었어? 너 못 먹었지? 너. 못 먹었어. 자, 아시도 먹고 있어. 자, 하나씩. 넌 조그만. 너 먹었잖아! 이 뽀뽀쟁이. 이 뽀뽀쟁이. 자, 뽀뽀쟁이 계속. Let's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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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눈 한쪽밖에 안 보이나? 이 친구야? 눈 한쪽으로 보자는 친구. 이렇게 돼 있잖아. 눈 한쪽으로 보고 있잖아. 근데 물질 않을 거 같지 않아? 아니, 졸라 멋있는 척하는데 안 멋있어. 아니, 졸라 멋있는 척하는데 안 멋있어. 아니, 졸라 너무 웃었잖아. 사운드 들었어? 아니, 졸라 너무 웃었잖아. 진짜 그럴 수만큼. 아, 저기 애들도 다 주고 왔습니다.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.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너무 감사해요. 유기견을 위해 또 흡수해 주시고 진짜. 도움을 해주시고. 네. 아니, 저희 오늘 열심히 일하러 왔는데 힐링하고 가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모 일로 오세요. 이모 통화하시고. 그렇죠. 이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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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. 하나, 둘, 셋, 김치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안녕. 안녕. 아니 뭐냐면은 방금 통화하신 게 그거래 어제 입양이 됐는데 혹시 파양자원화일까 봐 심장이 내려앉아서 받아야지 받아 근데 파양이 아니고 아니고 유치원도 등록하고 이름도 차돌이라고 하고 어머 차돌이 차돌박이도 아니고 차돌이 유치원도 다닌대 이제 축하해요 이렇게 또 입양 원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차돌이 유치원도 다니고 좋지 아 차돌이 걱정했구나 아 아이고 지금 제일 잘 가면 너무 좋아요 그 마음 당연히 알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나 갈게요 또 올게요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노래방 가고 싶거나 백숙 먹고 싶으면 연락 노래방? 가고 싶으면 연락 주래 어떡해 너무 우리 가는 게 아쉬우신 거 같아 자 이제 자유 시간이다 왜 울어? 왜 울어? 왜 울어? 아 할머니 생각나서 언니 알지? 나는 이 컨텐츠로 쓰려고 지금 막 찍는 거 확대해 가면서 우리 고호소 팀 드디어 첫 제가 왜 회식을 하냐면 그동안 일도 다 빼고 항상 이렇게 왔었거든요 초대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유기견 고호소에 다녔던 우리 가족분들이여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또 열심히 파이팅 해주실 거죠?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신사할게요 맛있게 드세요 야옹 가운데 저거 싸우는 거 아니야? 저거 싸우는 거 같지 않아? 안 돼인데? 그니까 거의 아니 둘이 싸우고 있는 거 같아 아 저기 엄청 크게 불꽃놀이 하네 자 타보였습니다 일단 저로 그냥 어차피 밑에 누군지 모르니까요 선물도 가져오세요 일단 이게 쉽게 하는 거 같은데 어 어 자 일단 잘 갑시다 사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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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우와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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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아 아 아 아 아 와 오늘 누가 좀 올 때인데 우리 남성이 와 아닐까? 제가 선물부터 좋아해서 큰일 났습니다 양머리다 양머리다 지금 왜 양말이야? 양말 안 돼? 양말 안 돼? 양말 안 돼? 배추사, 문도사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지금 퇴사한다고 지금 막 가시면 거 같은데 지금 거인거야? 양말 안 한 거지만 더운데? 근데 너무 안 돼 근데 양말이 어디다 말해? 근데 양말이야? 왜? 진짜 양말이야 진짜 양말이야? 커플이야? 야 진짜요? 호풀이야? 호풀이네. 잠깐만. 이부를 좋다고 준비한 거야 지금? 너무 민폐야. 너무 귀여워. 그치 귀여워 근데 이케아가 좋아할 것 같아. 메이크업을 왜 이렇게 관족이기 때문에 자 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소장? 누나 좋아하잖아, 손질들이. 어? 너무 좋아. 누룩이 누룩이 누룩! 누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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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룩! 난 돼이데이! 난 혼잡이 자수밖에 안 돼.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유빈하게 쓰겠습니다. 자 간다 간다 간다! 물이 열가지 물이 없잖아! 물이 없잖아! 담갔어. 진짜 차가워. 너무 차가워. 손잡이 있어. 재밌어? 응. 진짜 송혜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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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혜인.